네 해양물이라고 하면 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냇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어떤 점수함이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게 되죠. 그러면 그때 물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또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계, 그 다음에 물속 생물들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, 온도라든지 밀도라든지 또 우리가 수압이라고 얘기하죠. 수압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해양물리라고 볼 수 있고요. 천체물리는 요즘 굉장히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화성으로 이주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우주의 나이라든지 우주가 어떻게 앞으로 진화해 나가고 태양계는 어떻게 될지 또 별은 언제까지 수명을 가지고 이제 빛을 내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른 게 철체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죠. 해양물리학자들이 잘 아니까. 수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터널이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역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힘의 균형을 잘 이제 분산시켜서 안정적인 구조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널을 뚫으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물리적인 베이스 물리적인 기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